안녕하세요. 언제나 퀴즈입니다. 오늘 하루 느긋하게 쉬시면서 피로를 싹 날려버리세요. 다른 그림 찾기도 재밌게 맞춰보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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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